잉여맨, 로블록스 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지 어떤 맛을 먹을까? 민트초코? 가까이 오지 마, 치앙냄스 완전 맛있다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민트초코가 초코야 같이 왔다 이럴수가 미호야 응? 너가 어떻게 사람이라면 민트초코를 먹을 수 있니? 너도 한입에 내가 가져왔어 여기 너 순절이야 뭐?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순절이라고? 어떻게 민트초코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초콜릿에다가 치앙을 짜서 먹을 수 있냐고 하지만 여맨아 위에 있는 케이크를 봐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니? 이게 왜 맛있어 보이는지 알아? 왜? 그건 민트초코이기 때문이야 애초부터 민트초코를 색상부터 노마심 뭐해 완전 맛있거든 색상부터 색상부터 누가 봐도 불량식품 그 겸 너 그럼 초콜릿 싫어해? 너 그럼 너 김밥 나라에서 김밥을 시켰어 근데 김밥 사이사이에 민트초코 있으면 먹을 거야? 어? 완전 완전 최고급 요리 뭐? 극혐 김밥 짭국에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? 어 극혐 어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어 리아야 가자 우리 가자 민트초코를 먹어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서 민트초코를 먹어야겠어 구독 똑똑 응 민트초코가 왜 안 좋은지 말해봐 설명해봐 알았어 민트초코는 우와 자 와 근데 이거 봐봐 왜? 여기 뒤에 부분은 과자라서 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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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럴 리 없잖아 그래 과자만 먹고 나도 저런 거 있으면 과자만 먹고 버리지 어? 근데 솔직히 민트초코에 어울리는 음식 말해보셈 그럼 김치 뭐? 뭐? 김치? 와 나 살면서 치약에다가 김치 뿌려먹는 사람만 또 처음 보네 민트초코에 김치를 싸서 먹어보세요 시원한 김치다 동치미네 자 민트초코가 왜 나쁜지 알아? 잘 봐 만약 김치 색깔이 민트 색깔이여 봐 맛있어 보여 와 그치 그거는 좀 맛있겠는데? 뭐? 그건 좀 달달할 때 떡볶이 색깔이 민트 색깔이여 봐 그거 맛있어? 봐봐 로제 떡볶이 요즘엔 인기잖아 그거 빨간색이야? 무슨 색깔이야 색깔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해 음식은 모두 같은 색이다 이 색깔이? 왜? 이 색깔이? 건방진다 맛있겠구만 너 지금 욕한 거야? 뭔 소리야? 난 색을 말한 거야 어 이거 봐 어 끔찍해 오레오 사이에 민트초코가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좀 범죄 아니야? 거짓말 깃기 싫어요 난 정말 싫어 밀지마! 가운데다 오! 민트 초코는 정말 불량해 가운데다 으어어어어어 저장 아 근데 나 민트 초코가 좋아질지도 모르겠네 갑자기? 왜? 나 민트 초코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유씨가 민트 초코를 좋아한대 저 민트초코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미안한데 리아야 니가 민트초코를 좋아한다고해서 아이유씨는 너 안좋아해 그건 알지만 이제 그.. 아시죠? 그분도 좋아하신대 백종원씨 오오오 그치? 근데 백종원선생님도 요리 만들때 민트초코는 안쓰거든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렇죠 어울리지않은 음식인거지 응 그렇죠 니가 반성해 김치를 어떻게 먹니? 어? 민트초코 케이크는 괜찮잖아 그거는 그렇지 근데 나는 민트초코 좋아하기 때문에 뭐? 아 너 좋아하기로 했지? 네 그럼 나도 좋아 네? 리아가 좋아하니까 그럼 결국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네? 근데 난 싫어하는 게 생겼어 뭔데? 민트초코 말고 바로 단미호 왜 갑자기? 난 민트초코는 좋아하지만 단미호는 싫더라고 단미호가 민트초코 자체인 거임 그 자체 완전 좋은데 나는? 오케이 클리어 아 여기까지 왔네 응 왔어 자 애들아 베스킷 라베스를 갔어 거기다 큰 사이즈를 시켰어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은 넣잖아? 거기다가 민트초코 넣고 엄마는 외계인 이런 거 넣잖아 근데 민트초코가 녹아가지고 다른 아이스크림 녹아들면 그 첨이 그 아이스크림 버려 맛있음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치약 만남 전염돼서 우약함 근데 나 원래 민트초코 좋아하기 전에는 그린티나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했어 뭐? 그래서 나는 괜찮았어 그런 건 우리 아 엄마가 좋아하던 건데 너 아줌마구나? 어? 너 그만 사과해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줌마자 사과해 우리 엄마가 막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녹차 뭐 실론티 알아? 실론티? 실론티 맛있는데 맞아 이럴 수가? 여맨이 너는 딱 보아하니 설의 눈도 싫어하겠구나 뭐? 설의 눈은 밥 비빔먹으면 딱인데 설의 눈? 뭐? 설의 눈을 밥 비빔먹는다고? 설의 눈에 밥을? 아 너네 안 비빔먹어? 야 근데 그거 여름철 별미기네 뭐야 제작자의 생일은? 아 이걸 맞춰야 돼 내가? 왜 이거 맞춰야 되지? 그냥 안 맞추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타워의 이름은? 민트초코 타워 뭐야 뭐가 다른 건데 철자가 틀려요 영어 철자 아 영어 철자를 맞춰야 된다고요? 민트초코 타워 초콜렛의 철자가 다르잖네 왜 똑같은거지? 족고 여기다 자 아 아파 자 아따가 깼다 드디어 민트초코렛 나갈 수 있는건가? 헵 어 으 으 으 으 으 우 앗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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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 왔다 다 왔다 민트초코 이제 안먹겠다 하아 민트초코 끝났다 끝났다 민트초코 탈출이야 자 여러분들 민트초코 타워에서 탈출한거 같습니다 오 들어가면은 끝났다 와 깨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해주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만들었을 때 플레이해주세요 와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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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깜짝 놀라 왜 왜 여기 서있어 맛있는 민트초코 먹으려고 빨리 달려왔어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하지마 뭐? 민트초코 좋아하는 사람한테 댓글로 쏘리칠렁 쏘리칠렁 민트초코 좋아하지마 민트초코 정말 맛있래 민트초코 싸서 먹겠어요 아 안되겠다 구독 취소하네 수고 아 민트초코 좋아함 민트초코 좋아함 민트초코 좋아함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